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북극 가서 북극곰이랑 1대1 권투해서 이기면 통계 쏜다는데 통계가 풍도 아닌가봐. 형 보라인가 진짜. 나보고 뒤지라는 것도 아니고. 자가 먹혜다 그러다가. 해봐. 뭘 해봐.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. 그래. 아니 왜 그러는 거야. 김윤한과 이용호 매치부터 누가 이길 것 같아. 배틀가라운드 나오면 또 김윤한 또 안 짓마야. 배틀가라운드 안 하면 배틀로얄이겠지. 등신아. 아니 그러니까 똑같다니까. 내가 북극곰이랑 맞짱 떠서 이길 가능성이 김윤한이랑 이용호 떠서 맞짱들 가능성이 똑같아. 그 정도야? 어 그 정도야. 우리로서 가난할 수가 없는 일이야. 아니 북극곰 티켓을 끌어줘 이 시댁. 아 진짜 콜라스께. 아니 내가 진짜 콜라스께 갈래요? 나는 콜라스께. 아니 북극곰까지 섭외해달라고. 아 곰을 섭외 못하지. 아니 그럼 북극곰이 난리게. 왜 구워 나도 밀고 하냐. 우린 줄 알아 북극곰이 이 양반 들어. 하자마아. 삼시 밝기 받을 거 진짜로. 아 해봐. 시험 많이 나온다. 깨무야. 오로라 보면서 트월킹 치면은 똥개 쏜다는데 또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해. 다른 분들 진짜 하는 줄 알잖아. 어. 오로라 보면서 트월킹? 하아. 컨텐츠 잣되네. 컨텐츠가 끊기지가 않는데? 이때 똥개 형 열혈파 존나 높아. 똥개 형 열혈파 존나 높아. 아냐 이 액인. 오늘 범벅 보자 여기가 불이 꺼졌네 방에 불이 꺼졌어요 전등이 꺼졌어요 번기지 안 나온다고 하는거 새로운 컨텐츠 같은데 무슨 유도야?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는거야? 아 진짜 뭐야 이거 왜 안켜져 무슨 유도야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유도는 아닌데 갑자기 어두워졌어 뭐야 와 잘한다 요새는 저렇게 하는거구나 유도를 아니 불이 안켜지는데 아니 불이 안켜지는데 불이 안켜지는데 막말로 알파고 펜이면은 전구사라고 풍 쏘지 이거는 개모형 혹시 전등도 고쳐주시나요? 어 뭐 위험해 내가 지금 가서 갈아줘 가보야 위험해 진짜로 빠져있어 야 너 눈을 가치면 안돼 이거 침침해져 아 이거 좀 오셔야겠는데요 형 가서 나 전등 갈아줄게 그냥 새걸로 그냥 내일 아침에 이거 끝나고 새벽에 표 끊고 오시면 됩니다 형 개보야 영지니스 섬으로 타고 가 예 그 영수증 저거 우승 안하면 영수증 처리 안되는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똥대님 우리는 우승 아니 우리는 우승할 수 밖에 없는 팀인데 이거 잠깐만 심리상담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낚이지마 낚이지마 아니 형이 웃긴 양발이네 이거 약간 팀의 멘탈 케어를 목으로 꼽았는데 이렇게 팀을 와해시키면 낚이지마 낚이지마 뚱떡 우리는 하나다 뚱떡 네 알겠습니다 형 쌩놈 갚았네